반갑습니다 1월 12일 조건검색시 오늘 종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장이 좀 많이 빠졌었죠 많이 빠졌다가 장막판에 소풍 반등은 해 주었습니다 반등을 해 주었는데 실질적으로 외인 기간은 오늘도 매도 공세로 나왔구요 개인만 오늘 2조 3천억 아주 큰 돈이죠 어제는 4조 오늘은 2조 3천억 합의 6조 이틀 동안 6조를 쓸어 담고 있습니다 어 저도 주식시장 지금 뭐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개인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사는거 거의 뭐 본 적이 없는데 어제와 오늘 거의 6조 거의 7조 가까이 지금 쓸어 담고 있구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구요 자 오늘 어 조건 검색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저번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검색식은 항상 장이 안 좋을 때 오히려 수급이 더 좋다 약간 역설적이죠 장이 안 좋을 때 오히려 더 성적이 좋다 뭐 이렇게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이 좋을 때도 좋은데 장이 좋을 때는 대신에 먹을끼 파이가 좀 줄어든다 예 먹을 파이가 조금 줄어들구요 장이 안 좋을 때는 파이가 조금 더 커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번째 종목부터 또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승률이 79% 1월달 승률이 79% 구요 항상 저희는 83% 이상은 넘겨왔습니다 많이 나올 때는 94% 까지 나왔구요 여러분들이 어 지금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이라면 거의 2년 가까이 영상이 매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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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어 브리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어 확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번째 종목 먼저 보겠습니다 띵동 띵동 할 때 자 검색식은 띵동 띵동 할 때 매수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매도는 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예 매도는 세팅이 되어 있는데 어 4가지 유형을 저희가 심어 드리구요 거기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예 할 수 있구요 자 오늘 첫번째 종목은 신화 인터텍 신화 인터텍입니다 신화 인터텍 이구요 자 오늘 4,250원 까지 4,250원 까지 어 또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굉장히 또 상승 많이 했죠 자 3,970원에 잡혔구요 자 띵동 띵동 할 때 매수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매수만 예 매수만 눌러 주시면 되구요 매도는 다 세팅이 되어 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화 인터텍 충분히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정말 충분히 수익 내고 나올 수가 있었어요 어 검색시 이거 분양 받아서 자 이거 수익 못내면 진짜 안됩니다 충분히 수익을 내고 어 어 추리가 남는다 예 이정도로 충분히 수익을 내구요 자 두번째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참고로 총 3종목이 잡혔구요 자 두번째 종목은 바로 대덕전자 입니다 대덕전자 자 대덕전자 한번 보여드릴께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띵동 띵동 할 때 띵동 띵동 할 때 매수만 누르시면 된다 했습니다 매수 매도는 세팅이 다 되어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 드렸습니다 자 대덕전자 자 대덕전자입니다 자 오늘 자 14800원에 떴습니다 14800이 떴구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353200 자 오늘 17100원까지 갔습니다 대덕전자 자 이거는요 자 이거는 수익을 안내려고 해 내가 안내려고 해도 안낼 수가 없습니다 자 대덕전자 충분히 수익을 냈어요 충분히 정말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덕전자 자 오늘 3000만원 먹었어요 대덕전자 충분히 수익 냅니다 충분히 왜 이걸 못 냅니까 충분히 수익 내고 줄이가 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띵동 띵동 할 때 매수만 눌리시면 되요 매수만 매수만 자 매수만 눌리시면 되구요 매도는 전부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매도는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그 이상으로 수익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대덕전자 3000원 먹었죠 자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세번째 종목 자 세번째 종목 뭡니까 백강산업 이에요 매도 백강산업 자 띵동 띵동 할 때 매수만 눌리시면 됩니다 매수만 눌리시면 되구요 굉장히 쉽습니다 자 띵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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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165 자 4165 001340 자 4420까지 갔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기 자 얼마나 하기 좋습니까 자 4420까지 언제 갔냐 4420이 자 분봉을 한번 볼게요 1시 35분에 갔어요 1시 35분 자 11시 31분에 잡혀가지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시 35분 보이시죠 1시 35분 하기가 너무 좋아요 자 2% 충분히 먹죠 2% 2%도 먹어요 3%도 먹고 꼭 6% 안먹어도 돼 자 2% 충분히 먹고도 줄이가 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1월 12일 전부 다 성공했습니다 장이 좋을 때는요 어 먹는 파이가 줄어들지만 장이 안좋을 때는요 먹는 파이가 굉장히 커집니다 먹기 정말 좋습니다 하기 정말 좋구요 정말 초강력 추천드립니다 이거 조건검색 시 이런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꿈 한번 꼽으세요 이걸로 정말 꿈이 아니라는거 느끼실 겁니다 자 조건검색 시 정말 초강력 추천드립니다 초강력 추천드리고요 띵동띵동 할 때 매수만 눌리시면 된다는거 매도는 전부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매도 전부 세팅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이상으로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자 오늘 또 수익인증 한번 보겠습니다 조건검색 시 후기 매일매일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자 먼저 우리 상아나무님 자 상아나무님 신화인터택 14만 5천원 오늘도 수익이다 어제 사장님이 찍어주신 동영상 봤다 예 사실 저는 지금도 주식을 잘 모릅니다 예 실제 실제입니다 실제 소리나무 매수하고 자동매도 되기 때문이죠 솔직히 검색식 쓰지 않고 제가 주식을 할 수 있는 날이 있을까 당연히 노 그땐 주식을 하지 못했던 대로 돌아가겠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검색식에 진심인 사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사과나무님 정말 있는 그대로 후기 있는 그대로 후기 좋은 후기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과나무님 정말 고맙구요 그리고 우리 또 짱아님 첫 후기입니다 오늘 첫 후기네요 오랜 고심 끝에 검색식 분양 받고 많이 떨려 잠도 제대로 못 잤다 며칠 연습하면서 초보 주제에 그만 욕심이 합성 손절도 여러 번 경험했다 신기일전 저의 다짐을 노트에 적어 장이 열리기 전에 놓고 또 다짐을 했다 원칙을 지키자 시울도 어려운 숙제였지만 오늘 그 원칙을 지키며 진행한 결과 한 개 손절 한 개 익절했다 그토록 들어오고 싶었던 이 방에 드디어 입상했습니다 부끄럽지만 반겨주시라 믿고 앞으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이끌어 주신 위너스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덕전자 신화인턱대 백강산업 자 두 개 먹었고 한 개는 손절했지만 뭐 어쨌든 간에 어 요거는 이제 약간 아쉬운데 아마 손절과를 조금 짧게 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짱아님 자 마이쮸님 16만 5천원 축하드립니다 검색시 분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양해 주셔서 감사하답니다 그쵸 예 신화인턴대 콜라 아 짱아님 축하드리고요 아 마이쮸님 축하드리고요 콜라님 자 이런 불안한 시장에서도 이렇게 수익을 주시니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진짜 주식의 신입니다 검색짱짱 일부 물량은 아직 보유주 자 63만원 제가 볼 때 콜라님도 정말 짱이신 것 같아요 예 콜라님을 롤모델로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콜라님 예 참고하시고요 존버영웅님 27만원 축하드립니다 존버영웅님 그리고 우리 수익조안님 18만 9천원 예 18만 9천원 축하드리고요 자 그리고 우리 또 존버영웅님 했고 수익조안님 했고 한종목님 자 한종목님은 아쉽지만 신화인터댁이 손절났네요 아쉽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예 한종목님 그리고 우리 호호마마님 자 호호마마님도 조금 아쉽네요 예 조금 아쉽고 호호마마님 자 해맑은 미소님 백강산원 백만원 죽이죠 대덕전자 30만원 우리 해맑은 미소님 아 정말 해맑을까 조금 궁금하긴 한데 예 해맑은 미소님 자 해맑은 미소님은 어제도 올려주셨어요 예 이분은요 이분은 이래 써놨죠 처음에 대표님을 못믿어 했던 해맑은 미소입니다 완전 죄송해요 예 엔엑스전자 이 불경계 50만원 어딥니까 이분은요 실제 실제 자 이분은요 어 자 여기도 넣으죠 처음에 검색식이 정말 수익이 났는지 사기꾼은 아닌지 꼬치꼬치 한 날정도로 묻고 또 물었는데 정말 수익이 났네요 자 이분이 저희한테 한 20번을 제가 통화만 한 10번 한거 같아요 나중에 좀 짜증이 나더라구 그래서 그때는 할거만 하고 하려면 하지마라라 이런식으로 저희가 대충대충 그 다음에 상담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10번 이상 상담을 하게 되면 같은 말을 계속 하게 되면 좀 짜증이 납니다 저희도 사람인지라 또 물어보는걸 똑같은걸 계속 물어봐 꼭 치조 당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10번 됐을때는 막 그냥 뭐 회원님한테는 그냥 분양 안할랍니다 이랬을겁니다 아마 이분한테 근데 이분이 정말 꼬치꼬치하게 물어보고 정말 디테일하게 물어보고 결심을 가지고 하셨어요 하셨는데 지금 수익을 계속 내고 계십니다 계속 내고 계시고 정말 잘하실 것 같아요 잘하실 것 같고 오늘도 11일 백강산업 100만원 먹었죠 대덕전자도 30만원 먹고 정말 축하드립니다 있는거대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월더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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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건검색시익후기네요 조건검색시익후기네요 지금 연습중이신것 같아요 예 연습중이라고 해놨죠 예 축하드립니다 예 수익인증 감사드리구요 자 이제 처음에는 연습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새로이님 자 신화인터택 또 이렇게 수익이 나왔습니다 신화인터택 그리고 우리 또 볼까요 전화무종님 전화무종님 오늘 수익 고맙습니다 신화인터택 멋지게 익절하고 대덕전자는 심상치 않은 녀석이 같다 일부 좀 더 보유하랍니다 시장이 많이 출렁인 것 같습니다 위너스 만난 뒤로 항상 자신감 가지고 대덕전자 150만원 신화인터택 93만원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정말 수익이 너무나도 많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일단 수익도 수익이지만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이걸 보고 잣대를 보고 나침발을 딱 켜놓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평생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번째로 저희가 뭔가 업그레이드 되거나 업데이트가 되면 무료로 그거는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로 다시 또 분양을 받아라 뭐 이렇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해드리고요 다른 데는 분양하고 또 돈을 내야 되고 또 분양 또 받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해드리며 평생 동반자 개념이라고 보기 때문에 평생 같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검색시 오늘도 수익이 정말 많이 나왔고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수익이 절실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고민은 사치입니다 고민하지 마시고요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있으신 분들은 밑에 댓글 링크 남겨 놓으니까요 이쪽으로 대박이라고 문자를 남겨 주시면 됩니다 2021년 1월 12일 조건 검색시 오늘까지 승률이 82% 나왔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정말 최고라는 거 저는 또 한번 강력 추천드립니다 물론 손전은 있지만 매일매일 저희가 인증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여러분들께서 절실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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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